자 최경환의 안뇽스 안녕하세요 최경환입니다 자 오늘은 역삼초등학교 야구부에 제가 재난기부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은 역삼초등학교 감독님이십니다 자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역삼초등학교 야구감독 이영국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역삼초등학교 야구부 선수들 재능기부를 하러 왔는데요 열심히 재밌게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아디우스 자 지금 저 옆에 계신 분은 역삼초등학교 야구구 코치님이십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역삼초등학교 코치학교는 윤석열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열심히 지도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시 다같이 인사 한번 드립니다 인사 인사 최윤나의 코치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최경환 코치에요 두산베어스에서 타격 코치를 했었는데 작년에 그만두고 코치님은 지금 삼성 라이언스 TBC 해설위원으로 있고요 여러분도 오늘 야구 좀 지도를 해주러 왔습니다 오늘 재밌게 코치님하고 여러가지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해요 알겠죠?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선수들이 런닝을 뛰고 있습니다 일단 워밍업을 하고 있는 준비 과정이구요 워밍업을 뛰고 난 다음에는 이제 기술훈련에 들어갑니다 지금 하고 있는 훈련은 워밍업 훈련이구요 선수들이 몸을 완벽하게 풀기 위해서 지금 런닝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몸을 완벽하게 풀기 위해서 지금 런닝을 뛰고 있습니다 도움말 대선배 자 바로 빼뜨리실거에요 우리 주장 이름이 뭐라고 조용 조용 우 오케이 화이팅 이름이 뭐야 이름 이동현 몇 학년 5학년 화이팅 영웅 양영웅 화이팅 타석에서 조금만 떨어져봐 응 그렇지 너무 붙어서 친다 조금만 더 떨어져 그렇지 음 굿 스윙 이름이 뭐야 송재은 송재은 오케이 화이팅 송재 이름이 뭐야 이준재 네 준재 화이팅 아까 고충수 빼고 다 들려 이름이 뭐야 김 단우 화이팅 발 빠르겠는데 이름이 뭐야 더 크게 최 서 최 서 최 서 서준이 어 오케이 화이팅 이름이 뭐야 김민우 김민우 화이팅 화이팅 강민규? 화이팅! 잘 쳐봐 이름이 뭐야? 이현우 이현우 현기? 응 화이팅!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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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우